용찬우가 최근 배우 배슬기님으로부터 맞장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남자가 여자에게 맞장으로 콜아웃을 받은 것 같고 심지어 맞장을 신청하신 배슬기님은 현재 임신 중으로 조만간 출산을 하시고 출산 이후 2개월 만에 몸을 회복하고 붙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에 붙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말 놀랍게도 24시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용찬우는 맞장에 대한 대답 대신 인스타그램으로 여전히 배슬기씨, 리섭씨, 흑자헬스 등등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역사상, 아마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최초의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한테 맞장 신청을 받았는데 3일 안에 대답을 하라고 말을 들었는데 24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대답을 하기는 커녕 인스스로 욕을 쓰고 있는 남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저도 한 명의 남성으로서 제가 전부터 저러다가 용찬우나 레드필 누구한테 쳐맞겠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들이 처음에는 좀 간제비같이 뭐 이런저런 악플을 하나 둘 이렇게 툭툭 던지고 센 척을 조금 조금씩 하더니 점점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점점 선을 넘고 선을 막 짓니기고 있어. 제일 처음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들 렉하다. 나를 뭐 담합해서 나를 공격한다. 거짓말로 나를 공격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인스스나 영상 같은 걸 만들더니 점점 그 수위가 세져서 외모 공격을 한다든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공격한다든지 저에 대해서는 죽은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공격을 한다든지 와이프, 여자친구 등에 대해 공격을 한다든지 심지어 최근에는 임신 중이신 배슬기님에 대한 공격까지 자행을 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사람 새끼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한테 뭐 왜 안 찾아가냐. 옛날에 용찬우랑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왜 안 찾아가냐. 레드필한테도 찾아간다고 해놓고 왜 안 찾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사람 새끼일 때 찾아가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그게 가능한 거지 인간 이하의 사람에게는 그냥 단죄만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모든 사태의 최초, 거의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찐따들은 전투력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찐따들 특이 이 머릿속으로 망상으로만 싸워봤다는 겁니다. 그런 다툼을 겪으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들을 전부 피해오던 찐따가 자존감이 너무 과하게 비대해졌을 때 자아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자기가 되게 강자라는 착각을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서 자기가 싸우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내가 완벽하게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싸움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찐따들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만화나 컨텐츠 같은 거에서 싸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100대 0 완벽한 승리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싸움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뿐이죠. 근데 얘들은 그런 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공격을 하면 나 역시 그런 걸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제 리섬님의 영상을 보면 용찬우의 외모나 용찬우의 아버지 등에 대한 언급을 받았죠. 용찬우가 만약에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공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근데 용찬우가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특성이나 가족들을 건드려 왔기 때문에 리섬님이 그런 걸 건드려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너무하네. 선 넘었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참교육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용찬우가 끌어당긴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걸 끌어당길 수 없고 전부 나쁜 것만 끌어당기고 있고 그 이유는 본인이 나쁜 것만 배설하기 때문이겠죠. 용찬우가 여태까지 어떤 폐륜적인 언행들을 해왔는지 한 번 봅시다. 류재형 보디빌더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돌아가시게 된 분이시고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좋은 인간이었다고 저도 그냥 뭐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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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고 참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친분은 없긴 한데 금메달까지 따셨던 정말 초엘리트 보디빌더셨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보디빌더들, 헬스트레이너들, 코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인의 명복을 좀 빌었죠. 어쨌든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 법안 같은 거 도움을 드리면서 여러 보디빌더하고 뭐 이렇게 뭐 다툼도 있었고 강경원 선생님하고 다툼은 뭐 유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저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건드리진 않거든요. 사실 뭐 그건 불가능하죠. 저런 걸 건드리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미친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음성을 변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일커리의 부모님 보디빌더를 위한 스테로이드가 아들을 죽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보디빌딩 몬스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46대에 사망 패티니스 전문가 전직 보디빌더 존 레드 예상치 못하게 하지만 평화롭게 9 9에 사망 31살의 보디빌더 무릎 수술 받고 몇 주 있다가 사망 미스터 월 바디빌더 50살이 사망 챔피언 보디빌더 차트 맥벌 사망 올림피아 보디빌더 사망 미스터 유니버스토리 벼베 사망 스테로이드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망 몬스터 사망 팬데믹 기간에 사망 별다른 이유 없이 사망 이 보디빌더는 26살에 와이프에게 총 맞아서 사망 잠깐만 와이프한테 총을 왜 여러분도 방금 음성을 들으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사망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죠 목소리를 우스꽝스럽게 내면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다고 저는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약 1년 전에 용찬우는 죽은 제 동생을 언급해서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거죠 용찬우가 보디빌더 등 뒤로 손이 안 가서 전쟁 나면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용찬우가 뭔데 벌크업을 하라 말아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헬스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 같은 걸 했던 건데 그 뒤에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을 통해서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 어쩌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 죽은 동생을 언급했죠 그래서 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왜 사과를 받아주지 않냐 니 기준에 맞춰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용찬우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죽은 제 동생을 언급한 걸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과해야 할 부분을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용찬우는 1년 전에 고인을 언급하면서 흑재할스님의 마음을 상하여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고 용찬우가 저는 굉장히 좀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죽은 동생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이후로 그와 비슷한 언행들을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비슷한 언행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약 한 달쯤 전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이 당시에 용찬우는 황철순 형님한테 어떤 언급을 당하고 나서 화가 많이 났는지 황철순 형님한테 수십 개의 욕설 댓글을 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제가 억측을 하는 게 아니고 용찬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는 케미컬을 사용하는 철순이 형님이 곱게 죽지 못할 거다라는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철순이 형님을 욕하고 싶어도 저도 철순이 형님 저격하는 영상을 많이 올린 사람이지만 정말 감히 약물을 사용해서 빨리 죽을 거다라는 그런 조롱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새끼니까 사람 새끼니까 당연히 그걸 안 하죠 근데 용찬우는 그걸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유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찬우의 아버지는 저를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있다고 실제로 살인죄로 저를 고발했어요 당연히 그건 각하가 됐죠 왜냐하면 아들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용찬우 아빠가 저를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용찬우는 유튜브에 나의 유언이라고 유언을 올립니다 그 유언을 보면 풀버전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대중이 나를 모함하니 영혼이 찢겨 나가는 심정이다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도하고 인도하는 걸로 소명의식을 갖고 목숨을 걸었다 죽어도 상관없다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결과가 되더라도 내 결백함을 밝힐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저급한 문화를 끝낼 것이다 누가 보면 본인이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악당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정말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살아생전에 유언처럼 편지로 써놓고 가슴에 지니거나 친구들한테 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님께 전달해드려라 이런 편지처럼 지가 무슨 진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실상은 인터넷에서 남욕이 50% 이상이에요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용찬우가 하던 짓거리는 남욕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눈물을 훔치는 송민호 씨를 보고 패버리고 싶다고 한다든지 오은영 씨 욕을 한다든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욕을 한다든지 우울증 걸린 사람들 꾀병인 것처럼 욕을 한다든지 어차피 인생 내내 남욕밖에 안 해온 애인데 최근에는 세종대왕 뚱땡이라고 김정은하고 똑같다고 세종대왕도 또 욕을 처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마치 자신이 무슨 숭고한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막 이 숭고한 짓을 하고 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를 오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용찬우가 했던 언행들을 이렇게 실제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비판을 하는 컨텐츠를 찍어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용찬우가 이랬대 저랬대라고 하지 않았죠 지가 올린 인스타 글들 지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 지가 올린 유튜브 커뮤니티 글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서 컨텐츠를 찍어도 자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사람들이 NPC라서 흑자엘스라는 레카가 하는 말을 모두 믿는 거래 거의 뭐 정신병 수준으로 피해의식 혹은 망상 같은 거에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뒷부분에는 죽더라도 나는 내 결백을 밝히고 명예롭게 죽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에 근거한 모함 때문이라면 죽어서라도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죽는 것도 옵션에 있을 수 있다 죽음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죽을 각오를 했기에 승리하는 결론밖에 없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그때도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제 굳이 더 이상 나아갈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목숨을 전제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시가 문제입니다 시가를 거꾸로 피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던 시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시가를 거꾸로 피지 않았다면서 진실된 사람에게 거짓을 근거로 사과 요구하는 것은 살자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살자를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이런 살해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새끼 시가 거꾸로 피웠네 크크크크 했어요 근데 얘는 그걸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살인 행위라고 인지를 하고 실제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헬스장 화장실 사건 아시죠? 어떤 분께서 본인의 완벽한 착각으로 어떤 선량한 젊은이를 화장실에서 여성이 볼일을 보는 걸 훔쳐보는 파렴치한으로 내몰아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고생을 했고 어머니의 도움과 솔직히 언론의 도움으로 여론의 도움으로 만약에 여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당하지도 않은 피해로 이 사법체계를 이용해서 고소고소 총난타를 해버리면 이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소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인력 검찰인력, 판사님들까지 어마무시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씨가 거꾸로 피웠지 이거 하나로 이 사람들 지금 나 죽이고 있습니다 까지 가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살인죄로 고발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이세요? 실제로 살인죄로 고발을 했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뭐 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용찬우가 저한테 했던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석될 만한 거를 제가 용찬우의 말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될 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다른 비판, 비난을 받지 않는 거겠죠 그것에 있어서 근데 그걸 보고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야 조지훈이 내 말의 의도를 말한 내가 알지 네가 알아 이러면서 연병을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진실된 사람에게 거짓을 근거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자 요구 너 살자 해라 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 살자 요구를 한 사람들이 아닌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진짜 고발까지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에 사과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명예롭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으로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고발을 넣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나의 유언이라는 커뮤니티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걸 업로드 했는 대로 추가적인 비방 컨텐츠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다했기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찬우 1에 대해서 용찬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용찬우 볼륨 1 볼륨 2 이런 거 나오면서 용찬우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영상을 올리니까 그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 용찬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네 진짜 그만 좀 해라 아 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충분하잖아 그만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사람들을 협박을 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 죽음으로 협박을 1년 전부터 해오던 애고 심지어 그 협박은 본연의 기능을 다했기에 삭제를 한대 이걸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이것 역시 사실은 기획 고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변호사들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 계속 공격하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임 이렇게 올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 그래도 이거 거짓말한 건 맞잖아 너 거짓말한 건 그냥 사과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나 계속 공격하네 너네 나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거야 진심죄로 고소함 여기도 보시면 본연의 기능을 다해서 유언은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 남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는 사람 자신의 죽음도 이용하는 사람 그것이 용찬우 용찬우가 한 패드립들을 보겠습니다 중고 침수차 040, 스냅백 050, 청담동 핫팬츠, 남염노처녀, 이온 셔커트젠, 늙은 애로배우, 찜통기에 찐 미셀린 타이어, 고축증 계집 부류의 여유 인간들에게 비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 조롱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자기는 영웅이래요 그리고 얘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써야지 밑에 보겠습니다 장애 유전자 파리, 공황 파리, 키우는 개 파리, 산 가족 파리, 인 가족 파리, 이혼 파리, 아내 파리, 태아 파리 인 가족 파리 제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죠 실제로 이걸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렸고 변호사님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찬우는 현재 저한테 사자명예훼손죄 고소당했고요 사자를 이용해서 저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제가 제 동생을 죽인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태아 파리, 배슬기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오늘 올라온 인스스예요 그러니까 어제 배슬기님이 맞장을 뜨자고 용찬우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정식 맞장 도전을 받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맞장 신청을 받은 남자가 인스타그램으로 임신한 여자한테 태아 파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게 사람으로 보이세요? 동생이 죽어서 너무 괴로운 저한테 죽인 가족 파리를 한다고 하고 오송수로에 유기했다는 듯이 수차례, 수차례도 아니라 수십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애고 임신한 여성분한테 태아 파리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이세요? 오젠픽 베이비 오젠픽이라는 다이어트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고 미국에서 많이 쓰던 건데 오젠픽 주사를 맞고 난임으로 고생을 하던 부부가 임신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오젠픽 주사가 난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배슬기님이 임신 중이신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오젠픽 베이비라고 용찬우는 배슬기님의 임신이 축복받은 임신이 아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분이 다이어트 약을 사용하다가 임신이 된 거다라는 임신과 태아를 모욕하고 있어요 산모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대체? 진짜 웬만한 사람은 이거 그냥 쫓아가서 때렸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가족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나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 얘기를 하고 임신 자체를 이렇게 비난 조롱을 하고 있는 게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렇게 쓰고 주어 없음 나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님 네 얘기 한 거 아님 어쩌면 통할 수도 있죠 사실 잘 안 통합니다 주어 없음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반복적이라는 거죠 여기 또 나오죠 이 댓글 같은 거는 아마 허용을 한 거 같죠 댓글 승인을 한 거 같죠 댓글을 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댓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댓글 승인제인 거 같거든요 보시면 또 시세파리, 이혼파리, 살인파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고 또 명백하게 썼죠 그러니까 용찬우는 자기는 흑자일스가 동생을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지금 할인 죽인 가족파리라고 썼죠 죽인이라고 그리고 수차례 반복되고 있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저를 저격하기 위해서 쓴 걸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맞은 적이 있다는 걸 옛날에 유튜브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애비에게 맞고 자란 후레자식은 분노조절 장애가 생겨서 타인에게 폭언을 할 가능성이 높군요 제가 만약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으면 용찬우를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분노조절 장애가 없죠 저는 분노조절을 그럭저럭 잘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뇌흉터 장애인이 이 남들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숨 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뇌흉터 어렸을 때 크게 혼이 나서 아빠한테 맞거나 굉장히 크게 화가 나서 뇌흉터처럼 이렇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커서도 분노조절 장애가 된다는 자료를 보고서 뇌흉터를 장애인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문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장애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장애 죽음 같은 거를 언급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인 것 같아요 이런 뇌흉터 장애인이 주변인을 죽이거나 또 주변인을 죽인다고 얘기하죠 죽이했다고 또 얘기하죠 이거는 경찰에 추가 자료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실 용찬우를 고소하면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님한테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표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가 보이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해서는 모르겠는데 고인 명예훼손은 사자 명예훼손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그런 뉘앙스로 답을 하신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흑자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고인을 모욕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하게 흑자님이 동생을 어떻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그런 뉘앙스만 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차례 죽였다 유기했다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네요 경찰에다가 추가 자료로 꼭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죽은 가족도 스펙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인스타 스토리들은 전부 다 최근 일주일 안에 작성된 겁니다 굉장히 다발성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앱 이슈 있는 후레 자식이 근육 이영증 정신병자가 된다고 말하는데 공감이 어느 정도 되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1년 전부터 엄청 많이 봤으니까 저는 얘가 이걸 이게 투상가 싶긴 해요 사실 너무 장애하고 정신병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전부 장애인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렇게 크게 태클을 건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급발진을 하고 이래서 저는 혹시 얘가 정신병이나 장애 같은 거에 오히려 역으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투사를 하나 싶긴 해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예전 것들 것까지 다 봅시다 여기 보시면 우울준은 이일준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우울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일준 선생님은 이제 너무 유치해가지고 대응을 안 하고 계시긴 한데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위투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울증 자체를 우울준이라고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죽은 가족, 산 가족, 아내, 부모, 아픈 가족, 이혼, 장애가 있는 가족, 아픈 과거, 가난, 공황장애, 애완경 등을 팔아먹는 동정심으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것에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이 없음 저는 이렇게 정상인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의 죽음,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같은 걸로 공격을 하는 애야 그걸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애야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아픔으로 동정심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린다 한들 도덕적 죄책감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 리섭씨 행동하기 전에 제발 가장에게 상의하고 허락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찐따 같은 워딩이냐면요 그러니까 용찬우는 한 두 달쯤 전인가? 리섭씨한테 시비를 오지게 걸면서 너 진짜 연애 강의 팔아가지고 네가 20억을 벌었다고? 인증해봐 새끼야, 인증해봐 새끼야 엄청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인스스를 계속 올려서 리섭님이 심지어 인증을 했어요 국세청 들어가서 국세청에 나오는 자료로 그 연애 강의로 20억, 천만 원치인가? 판 거를 인증을 했어 실제로 20억치 강의를 판 사람이야 대단한 양반이야 그리고 리섭씨도 당연히 그럼 용찬우 너가 계속 네가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네가 백만 달러, 13억이 있는 걸 인증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용찬우는 인증을 하지 않았고요 못 들은 척하고요 그냥 내가 어떤 걸 공격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팩트로 사실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연애 강의로만 20억을 번 리섭씨한테 리섭씨 행동하기 전에 제발 가장에게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리고 리섭씨는 레드필 코리아한테도 레드필 코리아가 89만 9천원짜리 연애 강의를 팔면서 자기는 18인가 19살 때부터 매년 한 명 이상의 여자친구를 사귀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18명 이상은 되겠네 18명을 사귄 거를 인증을 하면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리섭씨한테 개인적으로 인증을 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고 현금 1억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그걸 듣고 뭐라 그랬냐면 근데요 내가 그걸 왜 인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더 길게 얘기할 게 있지만 오늘은 용찬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남의 가족을 먼저 욕보여놓고 적반하장으로 인신 모독과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듯한 막말을 마구 짓거리시면 인생이 투사한 것 같아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듯한 막말은 본인이 인생 내내 인생 내내 하고 있죠 용찬우는 레드필 코리아도 좀 비슷해 저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건 레드필 코리아는 굉장히 여미새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여자에 미쳐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라면 용찬우는 여자를 내가 인생을 성공한 트로피같이 좀 여겨요 그래서 여자는 뭐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되고 SNS만 해도 뭐 바람을 피는 거다 자기 엄마한테도 엄마가 나한테 뭐 잘 못하면은 노 모얼 빠인다이닝 노 모얼 피부과 이러면서 엄마한테도 막 그지랄을 할 정도로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리섭님은 굉장히 스윗하게 자상하게 잘 살고 계시죠 아내분과 아니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안 받으면 돼 그러니까 레드필 코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내 사생활을 오픈해서 1억을 받냐고 난 그 돈 필요 없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인증을 하고 리섭한테 나 여자친구 많이 사귄 거 봤지 여기에 대해서 입 닥쳐 너 사과해 돈은 필요 없어 이러면 찢는 거야 이러면 찢었다 아 멋있다 아 역시 알파메일을 지향하는 레드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걸 왜 해요 안 해요 근데요 제문 보셨어요?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이 욕먹는 것처럼 비난은 당신 집안 가장이 짊어지게 됩니다 현명한 아빠 현명한 배우자가 되시길 내가 봤을 때 너는 평생 현명한 아빠 현명한 배우자가 되진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이야 누가 너랑 이혼녀가 나 이혼했소 하며 자랑질 처하고 다니는 이 세상이 정상일까 이혼할 수도 있지 근데 이혼 8위는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아는 변호사라는 여자 변호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용찬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분은 막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보고 이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뭐 이건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컨텐츠를 찍는 분이세요 그분이 용찬우를 다뤘다고 여성분이신데 아저씨라고 부른다든지 쇼컷을 한 것을 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분이 이혼을 했다고 사실을 말한 적은 있지만 이혼 8위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혼 8위를 했다든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군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훈련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용찬우가 군대나 갔다 왔냐 어디 여자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는 변호사분께서 여성분이신데 소령 전역을 하셨어요 직업 군인이셨고 소령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그럼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한 사과가 있냐 없죠 근데 용찬우는 저한테 뭘 원하고 있죠 제가 허위 사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정정을 하면 자기가 맞짱을 떠준대요 제가 사실 용찬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 게 딱 그때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아예 그냥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는 굉장히 유튜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용찬우는 망해가고 있는 상태죠 저는 섣불리 용찬우를 용서해주는 스탠스를 잡으면 저 역시 죽창부대한테 찔려서 뒤집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별 이유 없이 레드필을 용서해준다 별 이유 없이 용찬우를 용서해준다 용찬우 레드필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죽창맞아서 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강력한 임팩트 있는 용서해줄 이유를 보여주고 용서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카드가 2대1 맞짱이었습니다 1대1로 맞짱을 뜨는 것은 불합리한 체격 차이고 체격 조건이고 2대1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짱을 떠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원다 용찬우 레드필코리아와 제가 2대1로 맞짱을 뜨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용찬우 레드필코리아는 현재 망해가고 있고 지금 온 동네 북 상태고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해서 그냥 개밥처럼 놀림당하고 욕먹고 있는 상태죠 근데 2대1 맞짱을 용기 있게 함으로써 흑자일스와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달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100% 열린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화끈하게 2대1 뜨고 심하이 쳐버리고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큰 도파민을 얻을 거고요 윈윈윈윈윈윈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자기가 맞짱을 떠준대 어떻게 하면 여태까지 허위로 자기를 욕한 거를 전부 다 정정을 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허위냐고 전부 다 거짓말이래 전부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래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누구랑 싸워도 무조건 100% 져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거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좆밥들이 상상하는 망상하는 그런 싸움처럼 100대0으로 승리하고 막 개쳐 바르고 초토화를 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내주는 살이 있고 대신 뼈를 취하고 이런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용찬우가 저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거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요구를 하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전부 거짓말 전부 다 정정하래 그걸 뭘 정정해 그러면서 용찬우가 뭘 했죠 죽은 제 동생의 기일에 싸우자면서 인스스의 날짜를 게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 죽은 동생을 언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화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람한테 니 죽은 동생 기일에 맞짱 뜨자고 하는 사람이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저는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아 얘는 지금 윤리도덕적으로 아예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애가 아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애가 아니다 얘는 포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포기하고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레드필도 지금 거의 포기 단계입니다 99% 포기했습니다 이혼, 우울증, 불행한 과거, 죽은 가족, 경제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우울, 이혼, 죽은 가족은 한국에서 잘 팔리는 굿즈입니다 괜히 긍정, 성공, 자신감을 팔아서 개돼지에게 욕먹네요 오송수로가 고인모독이면 이득을 보는 놈들이 고인모독하는 것입니다 조지웅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고인모독하지 마십시오 진짜 천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제 동생을 이용해서 저를 공격해놓고 제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대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상훈이 같은 애야 그래도 참기 어렵습니다 내가 쳐맞더라도 한 대는 때리고 싶을 거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그게 사람이야 근데 하물며 용찬우 같은 피지컬을 가진 애가 죽은 동생을 가지고 이런 글을 1년째 써재끼고 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 참으시는 분이 반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쫄아서 못 찾아간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용찬우 같은 피지컬을 가진 사람한테 쫄아서 못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 단 하나만이라도 대보세요 여러분이었다면 아마 찾아가서 찢어 죽였을 겁니다 근데 전 참습니다 또 제 동생을 언급하고 있죠 평소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조지욱님을 이용해 먹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지금 상황에서 고인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조지욱님이 어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지욱님의 명복을 빕니다 용찬우 같은 애가 죽은 동생을 가지고 이런 글을 1년째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으세요? 살인마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세상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주어 없음 시전하는 거예요 저 이거 흑자일씨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그냥 살인한 사람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비에게 처맞고 자란 것과 내가 가족을 폭행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안하기로 선택하면 된다 천박한 하루인상 멘토로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제 동생을 뭐 폭행했다는 뭐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뭐 무서워하는 줄 아는데 한번 틀어봅시다 그 제가 제 동생 배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이어트 제품 광고를 받아서 촬영을 한 영상이고 보시면 제가 제 동생의 이제 막 배 같은데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뭐 격투기를 배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타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UFC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배에 맞아서 이렇게 버티는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유행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배를 이렇게 때린 거고 참고로 제 동생은 맷집이 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게 때려도 사실 뭐 크게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제 동생 죽기 뭐 며칠 전에서 제 동생이 이제 이걸 찍고 괴로워서 죽은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제 동생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제 동생을 이렇게 괴롭혀서 제 동생이 죽었대요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흑자일스 사죄 영상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하게 지금 컨셉이 아닌 이제 옛날에 하던 뭐 방송이고 제가 이때 뭐 잘못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건데 제가 또 이제 웃기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린 그런 새끼라서 사과 영상에조차 이제 좀 코미디를 넣고 뭐 소리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밀러 드리어 박고 방식으로 이제 그만해 나 그만하라니까 한참 남았다 그럴 거면 나도 흑자일스 관계자니까 나도 같이 할게 니가 왜 내가 오른쪽만 뜯게 내가 오른쪽만 뜯게 이제 된 것 같아 뭐가 더 아파 보이세요 저는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찬우 같이 피지컬이 비루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희 형제처럼 몸이 튼튼한 형제들은 사실 이 정도로 때리고 맞는 거는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때리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요 저하고 제 동생은 제가 한 20살 전후 쯤 했을 때 그때 프라이드 FC 뭐 이런게 유행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종격투기에 심취해서 둘이서 스파링도 거의 매일 떴을 정도로 서로 치고 박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게 한 4년 전인가 그런데 이럴 때도 이제 왜 흑자님이 스팸 인간을 때리는 빈도가 더 많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옛날에 라이브를 잘 안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막 이럴 때 라이브를 하면 그런 질문이 온 적 있거든요 제 동생은 마음이 약해 가지고 잘 못 때려요 특히 얼굴 쪽을 저는 잘 때려요 컨텐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잘 때리는 사람이 때린 겁니다 연기라고 하죠 근데 용찬우 같이 피지컬이 비루한 형제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서로 때리면 크게 데미지가 들어올 테니까 근데 저와 제 동생은 서로 좀 때려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때 용찬우가 역겨운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레드필 코리아가 진짜 이 새끼는 아니 이렇게까지 개쫄본가 싶은 게 제가 한 8, 9개월 전쯤인가 레드필 코리아 제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저거 제안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형제도 저렇게 때리는 사람이 뭐 직원은 어떻게 대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애둘러 거절을 하더라고 난 그거 듣고 레드필 코리아 쟤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서로 합을 맞추고 컨텐츠를 찍은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진짜 막 내가 화나서 내 동생 배를 때리고 내 동생이 화나서 내 뺨을 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해? 당연히 컨텐츠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심지어 장민선은 지 말마따라 배우 지망생이었어 배우를 지망했던 새끼가 합을 맞춘 컨텐츠에서 맞고 때리는 걸 보고 아니 자기 동생을 저렇게 때린 사람 밑에 들어가면 직원은 어떻게 대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쟤도 지금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그리고 아니면 뭐 진짜 어마무시한 쫄보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남성성 남성성 짓거리는 애들을 진짜 데리고 와봐야 된다니까 이 새끼들이 남성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투사로 남성성 남성성 그 지랄하는 거야 용찬우가 뭐 자기 남성 호르몬 수치 상위 1%라고 하잖아 남성 호르몬 수치 재서 진짜 상위 1% 나오면은 내가 500만원 줄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만원 줄게 용찬우가 지 키 170 넘는다 그랬잖아 170 넘는 거 인증해봐 500만원 줄게 조지 플로이드 업적 마약이 취행패부리다 경찰이 진압당해 사망 코리안 조지의 업적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 가정폭력 당하고 자신도 가정폭력을 행사함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죠 제가 조지훈이죠 코리안 조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당새끼처럼 살을 쳐날려 그냥 죽으라고 집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내가 오토바이 샀을 때 아주 좋아했을 거야 곧 죽는다 곧 죽는다 곧 죽는다 뭐 이 지랄하고 있었겠지 존나 안전운전한 그리고 내가 죽어도 넌 못 살아나 그리고 크로커다일님이 오송수로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용찬우한테 둘이 대담해서 그런 소문은 조지훈이 했답니다 조지훈은 자기 동생이 모욕당하길 원하는 놈이라고 추정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으로 보이세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뭐 사실 얼굴에 철판 깔고 나 그런 적 없으면 이렇게 우기는 거는 뭐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한 것만 모아도 지금 몇 개째야 지금 벌써 열 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번 내 죽은 동생을 언급하면서 나를 공격하던 애가 그런 소문 조지훈이 냈대 그리고 조지훈은 자기 동생이 모욕당하길 원하는 놈이래 여러분 이게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이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하긴 하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저를 뭔가 공격을 하고 싶다면 전부 흑자엘스 조지훈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거짓말이다 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나봐 자기는 진짜 억울하게 음해를 당하고 있고 내가 음해를 당하는 모든 걸 흑자엘스가 만들어냈다고 믿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동생을 모독하는 멘트가 저에게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에 인스타에서 실컷 보셨죠 그리고 그것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자꾸 그걸 하냐 상대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그냥 정상인이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얘가 하는 말이 실제로 내 죽은 동생을 언급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치자 그래도 안 해주는 게 예의겠죠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사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소리 좀 내지 마 나 너무 듣기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 내면 안 되는 소리라도 냈어 그냥 숨소리잖아 이런 걸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네가 하는 얘기가 자꾸 내 죽은 동생을 떠올려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어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 근데 뭐 하지 말라니까 더 해야죠 경찰 분들도 웃더라고요 나 사자 명예에선 이걸로 고성화당한 거 아세요 조사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웃었대 경찰분들이 나 때문에 웃었을까 너 때문에 웃었을까 내가 여러 통로로 듣건데 너는 거의 전국 경찰들한테 유명해 그리고 나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꽤 높은 확률로 경찰이나 형사분들하고 사진도 찍어준단다 물론 저를 조사하는 경찰분들 말고 그냥 지나가다 뵙는 분들 누구 때문에 알았다 뭐 이러면서 자 그리고 용찬우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진짜 사이코패스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보시자면 그 최근에 유튜버 두 명이 싸움을 붙었다가 한 명이 한 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근데 오송에서 출발했다는 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살해당한 분이 오송에서 출발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본인이 이용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아까 최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보디빌더들의 죽음을 황철순 형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처럼 얘는 죽음에 무감각해 그리고 제가 용찬우가 나르시시스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한 이유도 나르시시스트를 정말 많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소시오패스 어쩌면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이 살해를 이렇게 저지르는 그 비율이 생각보다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중에서 살해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면 다들 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인 거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에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쳐서 나무 위키라도 가서 보세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죽음에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특별해야 되고 본인이 대단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픔을 토로하는 것조차도 관심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내가 돼야 하고 내가 여기서 주목받아야 하는데 어떤 애가 와서 아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쏠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걸 듣고 아 어떻게 괜찮아가 되는 게 아니고 아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관심을 뺏겼네 저 새끼 죽음을 이용해서 관심 끄네 존나 짜증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죽음팔이 한다 가족팔이 한다 태아팔이 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사고가 그쪽으로만 돌아가요 이 사람이 가족을 잃어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사고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게 고장나 있어요 그 길이 막혀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다라는 사고가 돌아가지 않아 그게 막혀있는 상태야 그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야 그냥 얘가 아이를 이용해서 가족의 죽음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아픔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 있다 아 젠장 짜증나 역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 우연일까요 또 제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만학의 근원은 앱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공격 요소로 쓰고 있죠 12월 29일 제 동생의 기일이죠 장소 오송 워터웨이 오송수로를 얘기합니다 제 동생이 오송수로에서 죽었다고 오해를 받았죠 실제로 오송수로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제 동생이 죽은 거하고 비슷한 시기여서 오송수로에서 돌아가신 분의 기사를 보고 저게 흑자 동생이다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를 공격해오고 있는 게 용찬우고 제가 용찬우에게 2대1 맞짱을 뜨자고 하니까 제 동생이 죽은 기일에 오송수로에서 맞짱을 뜨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사람 새끼로 보이세요? 41살 처먹은 조지훈아 난 시간장소 말했다 저를 빼고 얘기해보죠 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오송수로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고 회로가 아예 그냥 없는 애야 아예 그냥 막혀있는 것 같아 고장나있는 애인 것 같아 실제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나 유족분들이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말만 쳐하고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정말 다양한 감정이 들어요 일단 너무 화나고 역겨운 감정이 먼저 드는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진짜 병신 같기도 하고 아니 초등학생이냐고 실제로 나를 만나서 맞짱을 뜨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애초에 그럴 신체가 안되는 애잖아 근데 인스스로 이러면서 센 척을 하고 살아가 이게 어떻게 보여 너네는? 그러니까 용찬우가 피지컬이 진짜 그 지경에 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멀쩡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 이랬으면 진짜로 이걸 본 사람들 중에 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흑자 쫄아서 도망가네 막 이렇게 다행히 용찬우의 피지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적겠죠 이도노 변호사 변호사 못하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그 진정서에 이제 여태까지 용찬우가 사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 흑자 헬스 얘기한 거 아님이라고 해왔죠 근데 이도노 변호사 진정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흑자 헬스는 어거지 비방 맥락 왜곡을 너무 잘해 흑재라고 불리는 악랄한 비방 전문가이며 동생을 살자 시킬 정도의 가스라이팅 성향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시인을 했죠 용찬우가 정확하게 자백을 했죠 흑자 헬스는 동생을 살자 시킬 정도의 가스라이팅 성향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자백을 했죠 그리고 얘는 정말 거짓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게 제가 흑재라고 불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크로코다일 아저씨가 오송에서 황제처럼 지낸다고 해서 그냥 흑재 흑재 그냥 본인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부른 거예요 근데 흑자 헬스는 어거지 비방 맥락 왜곡을 너무 잘해서 흑재라고 불리는 악랄한 비방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진정서에다 구라를 써놨어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고 사실 이 근거가 너무 명확해 근거가 너무 많아 얘는 아마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거짓말을 존나 많이 해오면서 살아 그러다가 그 거짓말들이 들켜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하죠 그러면 얘는 까도 내가 까 전략으로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네 하면서 자기가 나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손절 칠 타이밍이었는데 이 새끼들 이상해 자기가 손절 치고 나온 것처럼 나와 그리고 새로운 집단에 가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거짓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거짓말쟁이 있었다 이상한 새끼 있었다 그 집단 되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이 집단에 대해 모르니까 그걸 믿어 여기서 또 처음에는 너 여태까지 고생했다 그런 사람들이랑 지내느라 우리가 뭐 우리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해 또 옮겼다 또 옮겼다 자 여러분 용찬우 지인 중에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애초에 뭐 지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없어요 지금 용찬우 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을 제외하면 일단 레드필 코리아 레드필 코리아 언제 알게 됐죠? 뭐 약 2년쯤 전에 유익남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지 원래 지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크레이지 그래빠 그 사람은 용찬우 그 강의를 보고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믿으면서 천만 유튜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용찬우한테 당연히 엄청 큰 거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겠죠 난 크레이지 그래빠 아저씨 이해해 내가 천만 유튜버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다면 뭐 그 사람의 자잘못을 떠나서 뭐 편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둘 다 최근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고 이유가 있어 너는 용찬우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찬우가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컨텐츠를 찍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용찬우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메뚜기처럼 이동을 했을 거고 그래서 얘는 지인이나 친구 같은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원수관계로 끝나게 되는 사람일 거예요 중상모략으로 돈 벌면 날맞아 죽는다 이거 경찰에 신고당해서 경찰이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죠 오송수로의 인륜을 유기한 범죄자 새끼들 근거가 거짓말이니 끝까지 발악하는구나 오송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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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냥 상대방을 저주할 뿐이야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만 할 뿐이야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의 말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나르시시스트랑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나르시시스트는 싸움에 특화된 격투기로 치면 태어나길 프로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이깁니다 제가 더 세거든요 제 전여친분들 혹시 뭐 이 방송을 볼진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겠죠 저에 대해 학을 띄셨으니까 저도 만만치 않은 새끼예요 계속 싸워보죠 누가 이기나 오송수로의 인륜을 유기한 짐승 질질 짜면서 산가족 팔아먹는 거 매우 임박 소시오패스 조심조심 오송수로 사진 노래까지 만들었죠 심지어 그러니까 오송수로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용찬우는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으세요? 참고 법적으로만 조치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으실걸요 일반 론적으로 죽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고인을 위한 일 이렇게 수많은 자료가 있으니 용찬우가 저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전자 오작동 유전자 장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장애인 유전자 이거 잘 기억해도 이거 역시 이제 제가 제 가족 중에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가 생긴 분이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가정사와 불우한 과거를 들먹입니다 돈만 되면 가족을 팔아먹습니다 진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상인 사람은 가족의 죽음을 자신의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장애나 유전자 같은 걸로 놀림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원래 소시오패스는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조작합니다 장애인 유전자가 있어서 애를 못 낳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엉엉 울면서 동정심 자극하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본인이 고통받은 얘기를 할 때는 운다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랑 다른 점이죠 사이코패스는 애초에 그 감정이 고장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좀 무감각해요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너가 생각을 해봐 했어 기분이 어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래 사람은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사이코패스잖아 근데 나르시시스트로 보이는 용찬우에 굉장히 소름 끼치는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을 하는 애인데 자기가 지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생전 처음 보는 여대생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살자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럴 각오로 같이 싸우자 이러면서 질질 짜는 거야 이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감정이 고장나서 슬픈 감정 같은 걸 못 느낀다면 아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겠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전혀 못 느끼는데 자기 거는 되게 작은 것도 엄청 크게 받아들여 크로코다일 아저씨랑 얘기하면서도 처울고 지 아빠 얘기하면서도 처울고 송민호씨가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힘들다면서 우는 걸 보고는 저 패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아빠 악플 받고 있는 얘기하면서 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 사법체계를 이용하는 게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건 내 개인 의견이긴 한데 사람이 당연히 좀 이기적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피해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굉장히 작은 피해에는 걔 발광을 하면서 고소고소 총난차 고소를 수십 개 때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법체계를 이용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용찬우가 옛날에 용호수 시절에도 다른 사람 조롱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냐 그냥 이런 컨텐츠는 안 찍으셨으면 좋겠다 엄청 정중히 댓글을 달았거든? 근데 자기 말에 반박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자기는 신의 아들 네오 막 이러는 거니까 조롱은 왜 하면 안 되죠? 사고 구조가 유인원같이 시네요 아니 그 보호필름 붙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칸담을 끼고 못에다가 헤딩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앤 거야 그리고 지가 촬영할 때는 한국만 촬영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찢는다 한국만 왜 이렇게 불편해하냐 막 이래 그래놓고 지가 카페에서 음료수도 안 시키고 테이블에 발을 쳐 올린 거를 그 카페 직원이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니까 자기 사진 찍는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직원이 사진 내리니까 물지 못할 거면 짖지도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의악죽이고 송민호 밴들이 송민호 욕하지 말라고 와가지고 DM 보내고 이러니까 송민호 밴들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자 또 보겠습니다 용찬우가 방금 전에 올린 28초 전에 캡처가 된 거군요 어쨌든 뭐 한 5분 안짝으로 올라온 겁니다 한귀야 니가 다음에 죽이게 될 사람은 니 자신이 될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니가 죽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또 명백하게 저를 지칭해서 흐린귀라고 표현을 했죠 요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찬우의 지옥은 한 내년 정도에 펼쳐질 거예요 지금 용찬우 자기가 뭐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옥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인스스를 싸지를 수 있잖아 이제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용찬우는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저런 인스스 같은 걸 싸지르지 못하게 돼요 싸지르면 바로 동종범죄 추가가 되죠 굉장히 일사천리로 또 처벌을 받겠죠 똑같은 짓거리를 또 했으니까 용찬우의 지옥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한 여름쯤부터 또 오송수로 사진을 올리면서 얼마 뒤 유명 소시오패스가 질질 짜며 가족을 팔아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DM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드립을 쓰고 있죠 눈 벌어진 놈 리섭이죠 전 늘어진 놈 저죠 느끼한 놈 느끼한 놈이 누구였지? 시체로 발견되면 사인은 용찬우, 냥냥냥, 펀치 다음 앨범 수록곡 아까 위에 노래 있었죠 오송수로 진짜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겨울 난 세비지 난 알파메일 서비지 난 메타인지를 유기했어 가족에게 처맞았어 더 있는데 최대한 간추린 거 지금 제가 보니까 방금 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방금 올라온 거 X야 네가 다음에 죽이게 될 사람은 네 자신이 될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네가 죽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투사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생각이 드나 봐 알파냐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흑자님, 흑자님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미 흑자님의 승리가 너무 확정적이고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는 엄청 힘들어졌고 흑자님은 지금 되게 잘 되고 계신데 괜히 거기에 안 엮이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용찬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흑자님이 역풍을 맞을 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찬우한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죄책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수개월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것들에 극히 일부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나였으면은 못 참았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되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합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인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 가장 아픈 부분을 내 죽은 가족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배슬기님께서 용찬우에게 맞장 뜨자고 얘기를 한 게 일이 커져서 FM코리아 등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지금 삭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또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용찬우는 여태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상의 잘못을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거의 매번 그 아버지가 뒷처리를 하고 있어요 용찬우 아버지 노무사 박경서씨가 용찬우의 나무위키에 용찬우에 대한 사실이지만 용찬우의 잘못을 적고 있는 사람과 키보드 배틀을 뜨며 사람들은 용찬우의 잘못을 나무위키에 올리려고 하고 용찬우 아버지 박경서 노무사는 그걸 지우려고 하는 몇 주의 싸움을 했던 거는 너무 유명하죠 나는 세상 천지에 자기 30대 아들이 인터넷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를 아빠가 키보드 배틀로 싸워주고 있는 거를 나는 용찬우 부자 말고는 진짜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어 자 이제 흥룡대전 때 용찬우가 올렸던 커뮤그를 한번 봅시다 이때는 이제 유익남하고 이제 저시기가 좀 있을 때네요 저에 대한 언급을 봅시다 잠깐 몸이 좋았다는 것을 근거로 몸이 딱히 좋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으며 적정 체중 유지도 못하는 비계와 적가슴을 덜렁거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평가받고 운동을 지도받는 것이 정상적일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으면 음해를 못하는 게 본인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 본인 얘기인 게 잠깐 몸이 좋았다는 것 저는 약 15년 정도 몸이 좋았죠 저는 19살 때부터 헬스장을 다녔고 헬스장에 다닌 첫날부터 용찬우보다 3배 정도 몸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19살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몸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찬우보다는 몸이 훨씬 좋고요 제가 정말 단언하는데 길바닥에 나가서 용찬우 몸될래 흑자엘스 몸될래라고 물어보면 19명 이상 흑자엘스 몸이 될 거라고 대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흑자엘스 몸 한 다음에 살 좀 빼야겠다라고 하겠죠 용찬우 몸 된 다음에 키 커야겠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으면 음해가 안 돼 얘는 모든 비판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것도 거짓말인 게 뭐냐면 옛날에 송민호 씨 패버리고 싶다고 했던 그거 마지막으로 아이돌을 패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나의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강조한다 증오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싫어하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마라 원래 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콕 집어 비판한다 질투하는 관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똑똑하고 잘생겼으며 심지어 백만장자이다 압구정의 사무실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법인 대표고 호텔 컨실러시가 되는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렉서스와 911을 몬다 구라였죠 이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주요 근거죠 911을 몬다 구라였습니다 용찬우 포르쉐 911 언제 샀더라 올해 2월인가 샀죠 포르쉐 없어요 포르쉐 없는데 진짜 그냥 숨 쉬듯이 거짓말이 나와 포르쉐 없었어 이때 8개월 뒤에 중고로 샀어요 거짓말이야 근데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아이돌을 패버리고 싶었던 나의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도 송민호씨 조롱 또 했죠 또 했어요 얘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고를 쳐요 사과를 안 하고 뭉개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그런 약간 사소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통해서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얘의 패턴이에요 이때도 송민호씨 패버리고 싶었던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강조하고 싶다 얘 하나도 안 뉘우쳤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죠 최근에는 악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고 공격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사과했던 것도 전부 다 철회하고 있고 송민호씨 조롱도 최근에 또 했죠 백만장자 인증한 적 한 번도 없음 9.11을 본다 거짓말 9.11 앞몸 7천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7만원짜리 담배를 피고 70만원짜리 위스키를 마신다 못생기고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에게 증오를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증오보다는 용서하고 그것을 해소해버려라 그것이 진짜 여유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자기 커뮤니티에다가는 그러니까 뭐 7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 이거 한 달쯤 뒤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조롱을 하고 심지어 제 죽은 동생까지 언급을 했던 애가 한 달쯤 뒤에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로 사과를 하면서 심지어 제 죽은 동생은 언급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으로 자기 커뮤니티 댓글에다가는 흑자일스를 용서하고 싶다라고 올려요 이거를 씨발 사과를 받아주는 새끼가 있다고 이걸 내가 사과를 안 받아주는 게 내 잘못이라고 아니 씨발 족도 모르면 좀 아는 척을 하지를 마 어? 이도놈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나이 좀 처먹은 다음에 어디 가서 아는 척 처하고 샹크스병 걸려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라고 씨부르고 싶은 틀딱 새끼들아 모르면 씨발 아가리 좀 쌈으로 너넨 내가 진짜 찾아간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넨 진짜 찾아가 내가 용차누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큰 그림이 있어 그래서 안 찾아가 존나 참을 거야 근데 나이 좀 처먹고 샹크스병 걸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새끼들은 진짜 찾아간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이 처먹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 족도 모르는 거 아는 척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주 강원은 못 가 그리고 지금 1년이 딱 넘게 지났네요 1년하고 한 3주 정도가 지났네요 자 어떻게 됐나 봅시다 100만장자이다 지금 거지가 되어가고 있죠 용차누은 70만원짜리 위스키 못 따고 있죠 사긴 사는데 싼거만 따더라고 7만원짜리 담배 이제 못 피죠 7천만원짜리 시계 뭐 이건 잘 모르겠어 차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없던 9.11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감가를 4천을 쳐맞은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한 서너달쯤 전에 1억 6천 얼마인가 몇백만원의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뭐 한 4년 정도 몬거를 그리고 감가를 지금 한 4천을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야말로 못생기고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에게 증오를 느끼는 것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이제 6월 13일에 이걸 썼었고 센 척을 좋게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위다 난 너한테 화를 느낄 수 없음 그리고 이제 또 며칠 뒤에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증 있는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 흑닭인지 뭔지 영양성분 이상한 거 죽어먹으니까 용찬우가 우울준이라든지 리 스페이스 섭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자기 딴에는 재미있게 상대를 골려주려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변형해서 쓰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사실 죽어먹으니까 정도는 오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확신을 했지만 왜냐하면 기억하고 시옷 혹은 지읏하고 근처에 있어 그래서 뭐 주워먹으니까 혹은 뭐 주워먹으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정말 확신할 수 있죠 이 새끼가 일부러 죽어먹으니까 라고 썼다는 거를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 게 지금 수백 회가 되니까 1년간 수백 번을 이러고 있으니까 난 얘가 진짜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오타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흑자이스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모르세 전략을 할 것 같으면 이때 6월달에 잠깐 하고 그 뒤로 아예 안 했어야지 근데 그 뒤로 존나 많이 함 그리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면서도 개웃기긴 하네 자기가 똑똑하고 잘생겼대 근데 왜 여자를 못 만나? 왜 여자한테 맨날 까이기만 하고 여자를 못 만나는 거야? 왜 막 무료로 편집해주고 그런 거 아니면 여자들하고 함께 방송도 못 찍어? 저는 같이 방송 찍자고 연락오는 여자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찬우는 왜 막 무료로 편집해주고 이래야 겨우 막 합방하고 이러는 거야? 여자도 못 사귀고 차이고 여기 보시면 홍보 담당관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 당신도 지난날의 큰 트라우마로 인한 지금의 작고 우울한 세계관을 벗어던질 것이다 여기 나오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어린 시절의 학대 등등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주관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이걸 두고 흑자일스를 얘기한 게 아니래 일반론적으로 홍보 담당관 흑자일스 얘기한 게 아니래 홍보 담당관 얘기하면서 본인 영상에서 제 썸네일 쓴 걸 들켰죠 사과 메일에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국 유튜브를 안 본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예 모른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어린 시절의 학대 이런 거 흑자님한테 있었는지 몰랐대 자기는 그런 사과문을 씨발 어떻게 받아 자기가 몰랐다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용찬우는 누군가한테 어떤 저격을 당한다든지 지적을 당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찾아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패시브 스킬을 가졌습니다 어 리섭이 나 욕해 바로 리섭 찾아본 다음에 어 얘 눈 사이가 좀 머네 눈 사이 먼 걸로 계속 공격해 어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 와이프 임신한 거 공격해야겠다 배슬기님 공격해 어 배슬기님 어 나이가 좀 있으시네 임신한 거 막 욕해 그런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애가 나한테 죽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어린 시절의 학대 이런 얘기를 해놓고 흑자일스님 영상을 제가 안 봤어요 그런 일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애야 나도 출연했고 홍보 담당자도 출연했고 유익남 팟캐스트에 홍보 담당자가 출연했다고 지입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용찬우와 저의 체급 차이를 알려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용찬우가 유익남 팟캐스트에 나간 조회수 6만 7천 흑자일스가 유익남 팟캐스트에 나간 조회수 53만 7천 거의 10배 차이네요 찬우야 이게 너와 나의 체급 차이야 똑같이 유익남 채널의 팟캐스트에 나갔는데 너는 조회수 6만 딸이 나는 53만 이게 너와 나의 체급 차이야 무능력하다 무능력해 어깨너비만큼 차이 나네 저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크셔서 믿지 않으실 것 알지만 진심으로 흑자님 개인사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사과메일 보내고 지 커뮤니티에는 흑자일스 용서하고 싶다고 썼다니까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흑자가 안 돼 나의 치부를 없애야만 하는 애야 용찬우가 흑자일스의 죽은 가족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해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흑자일스가 화가 났어 그러면 용찬우가 흑자일스의 죽은 가족을 언급한 사실을 없던 걸로 해야만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곧 죽어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쓴 거예요 저 원래 쓰는 얘기예요 제가 평소에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요게 저한테 이제 화해하자고 하는 댓글이 이겁니다 비판보다 화해와 사과 그리고 용서를 하고 싶고 꼭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얘랑 화해를 하고 싶으세요? 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사과메일에는 뭐 알고 한 거 아니다 몰랐다 용서하고 싶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화해와 사과를 하고 싶대 아까 위에 안 봤어? 전 늘어진 어쩌고 저쩌고 잠깐 모험이 좋았던 어두운 헬스인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냐 가까운 사람의 죽음 어린 시절의 학대가 그 사람을 어둡게 만들었다 다 쳐 써놓고 사과메일로는 모르고 그랬다 평소에 내가 쓰던 말이다 비판보다는 화해와 사과 그리고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얘랑 너네는 화해가 돼? 나보고 이거 사과 안 받아준다고 뭐라고 하는 새끼들은 이런 새끼랑 화해가 되는 거야? 저 댓글이 달린 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자기는 백만장자여서 흑자이스 같은 놈한테 분노를 느낄 수 없다 그랬잖아 여기엔 뭐라 그러냐면 백만장자는 지금 물가로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너네는 이런 애랑 대화가 하고 싶냐? 저런 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휴발 회생 방안을 그렇게 처했던 과거가 후회된다 진짜 난 포기했어 쟤 안 바뀌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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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